시작!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이번 질문은 진이공님이신 것 같아요. 출산 16일째예요. 조리원에서 유축수유와 직수를 겸하고 있어요. 유축텀이랑 수유양이 궁금해요. 한 번 할 때마다 160에서 180 정도로 유축하는데 어떤 분은 3시간마다 어떤 분은 4시간마다 그리고 양에 대해서도 다 비워내야 된다. 반대로는 너무 많이 짜내도 좋지 않다. 어느 정도의 양만큼만 유축하고 말아야 한다라고 하셔서요. 3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고 저릿하게 젖이 차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영상 보고 부러운 엄마 너무 많겠다. 어떡해. 네, 그래요. 16일차인데 한 번 할 때 160, 180 나오면 이거 어떡해. 160, 180은 한 7, 8kg 아이가 보통 7kg 아이들도 많이 먹는 아이들 8kg 아이가 먹는 양이죠. 16일차면 우리 애기가 4kg 미만일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유축을 몇 시간에 한 번 하시는지 제가 모르니까 유축량을 몇 시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뭐가 딱 옳다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모유가 생성되고 도는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단유를 할 때 갑자기 단유 얘기 나요. 깜짝 놀라셨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려니까 단유가 나왔어요. 단유를 할 때 매일 여러 번, 여덟 번 수여하던 걸 일곱 번 줄이고 여섯 번 줄이고 이렇게 다 줄여와서 결국에는 하루에 두 번, 세 번만 유축을 하는데 매일 아침 9시, 오후 4시, 밤 9시 이렇게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이 세 번을 유축하고 있으면 그 시간대의 전량이 빠르게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구난방으로 유축을 하면 단유가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냐면 엄마가 지금 유축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직수가 잘 안 드시나요? 직수를 하는 텀에 모유가 좀 잘 생성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우물통이 아니에요. 우물이 아니라고. 고여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빨면서도 젖이 돌고요. 실시간으로도 막 나와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통에서 우리가 막 바가지로 뜨듯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가 먹는 시간에 잘 생성되는 게 모유, 수유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유축법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엄마가 계속 앞으로 유축하실 거면 엄마 편한 대로 유축하셔도 돼요. 그런데 엄마가 직수를 하기 원하시면 사실 생후 16일 차면 거의 2시간 안에 한 번씩 먹을 거예요. 만약 아기가 4kg면 80, 3kg면 60을 2시간 안에 계속 먹을 거예요. 네, 그리고 3kg 아이가 80을 먹는다면 3시간 수유텀일 거고 4kg 아이가 100ml를 먹는다면 3시간 수유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는 시간에 젖이 도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 전량이 아이가 먹는 양이면 엄마 가슴이 시원할 거예요. 그런데 엄마 가슴이 160ml이어서 우리 아기가 80ml만 먹고 80ml가 남는다면 엄마 가슴은 여전히 불편할 거예요. 아기가 쭉쭉 잘 성장하는데 엄마는 계속 가슴이 불편해서 모유 수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유 수유를 할 때 즐거워야 되거든요. 아기 젖을 이렇게 물릴 때 행복감도 느끼고 또 젖을 물리는 동안에 또 아기가 쭉쭉쭉 잘 먹어주고 내 가슴이 시원함을 느끼는 그 맛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 맛이. 그래서 엄마들이 어떤 조리원에서는 무조건 100ml는 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조리원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유축기를 과도히 사용해서 나중에 조리원을 퇴소하고 집으로 갔을 때 갑자기 사출 문제로 아기가 먹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생후 16일차가 되었다면 충분히 아기에게 직수를 해주시고 직수 외에 남는 것은 지금 당장 남는 건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좀 과다분비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과다분비다. 권원장 말대로 해봤더니 과다분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지금 유축을 아예 안 하시면 유선염이 올 수 있고 가슴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열감이 확 올라와서 순식간에 미열이 딱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축을 하되 이런 목표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기가 먹고 남은 양이 400ml다. 그럼 오늘은 400ml를 유축을 해서 가슴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은 350 그 다음 날은 300 그 다음 날은 250 이렇게 50ml씩 천천히 줄여가 보세요. 왜냐하면 아기가 일주일에도 200에서 300g이 늘어요. 그럼 일주일에 200g에서 300g이 늘면 아기가 먹는 양이 2주만 해도 10ml가 상승하는 거예요. 10ml, 20ml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수요톤마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8번 먹는 아기는 80ml가 상승하고 하루에 10번 먹는 아기들은 100ml 이상이 상승할 수 있죠. 먹는 양이. 또 성장 급등기가 다가오면 아기가 또 성장 급등기에 따라서 먹는 양이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도 유축량을 점점점점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랑 먹는 양을 딱 맞추시면 아기가 모유수유 하는 동안에는 아기가 싹 먹어줘서 가슴이 시원한 것도 느끼고 또 엄마가 직수 후에 유축을 하는 또 불편한 바쁜 일상을 보내지 않아도 돼서 저는 좀 그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기가 먹는 양만큼 짜야 된다고 한다면 아기가 먹는 시간에 아기가 먹는 양만큼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엄마가 이미 과다분비일 수 있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전량이 이분처럼 많지 않아서 좀 부럽다 이러면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엄마들 제발 제발 식사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식사 잘하시고요. 간식도 다 드세요. 그리고 아기가 먹고 나서 유축을 조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전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기가 내 전량이 부족하다고 우는 모습에 엄마들 마음이 아프고 모유수유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쵸? 하지만 아이는 계속 크고요. 4kg 아이가 빠는 힘과 5kg 아이가 빠는 힘과 6kg 아이가 빠는 힘이 정말 달라요. 아이들이 빠는 힘이 점점 좋아지면서 엄마의 모유수유의 그런 일상들도 점점점점 좋아질 거예요. 너무 지금 당장의 힘든 것을 거기에 감정이 매몰되지 않도록 엄마들이 조금만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줄게 힘내요 힘내요. 알았죠? 남의 모유양에는 신경 쓰지 맙시다. 옆방 엄마 앞방 엄마 조리원 단톱방 조리원 단톱방 거기에 나는 유춘양이 얼마야 나는 모유양이 얼마야 애가 먹고서는 3시간 4시간씩 잤어 이런 얘기는 귀를 닫아 마이웨이 마이웨이를 가세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젖이 모유가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엄마들은 느리게 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모유수유를 아기에게 건강한 아기를 아기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모유수유를 하는 거지 우리가 왕모라는 타이틀을 빨리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지금은 생후 16일 차면 아기가 배고플 때마다 물려주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사설이 너무 너무 말이 길었다. 또 길어졌어. 맨날 길어져. 그죠? 엄마들 힘내시고 지금 산후조련에 있거나 산후조련에서 태어나신 분들 힘내세요. 지금은 모유수유가 안정될 때가 아닙니다. 좀 바빠요.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아기의 신호도 잘 읽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되게 원망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을 텐데요. 엄마들 출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일을 했어. 대단해 대단해. 출산을 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란 거예요. 모유수유를 자라낼 거야. 이거보다는 나는 모유수유를 하고 있다에 더 의미 부여를 하시면서 이 어렵고 힘든 아기들의 성장급등기를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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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을